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한가이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사람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영상으로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뭐든 돌아가는 것은 힘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런 말이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힘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약육 강신 또 적자 생존의 세계 이러한 세계 속에서 토태되고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요. 이것을 보고 과학적인 용어로는 엔트로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컵이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바닥에 확 깨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질서된 컵의 모양이 무질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질서에서 질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예요. 올라갔뿐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성자로 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잘 엄마가 정리해놨는데 어린아이가 들어오게 되면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 것이 그대로 놔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기만 한다면 아마 지구는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수증기로 올라간 그 증기가 말이에요.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환현하는 그러한 또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또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이 여러분의 먹은 밥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게 식물에서, 벼에서, 열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열매는 주로 탄수화물, 포도당과 물이 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광합성에 의해서 그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록체에서 만들어진 탄소 동화 작용, 그건 뭡니까?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 이 물이 염록체에서 빛을 받고 빛의 에너지와 함께 이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뭘로 바꿔지요? 포도당과 산소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게 되고 또 맛있는 열매를 맺고 밥을 지어서 먹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빛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빛에서. 빛이 있어야지만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빛은 태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그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에너지와 열을 우리에게 팔을 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겨울이 되잖아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 태양이라는 것은 그 수소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소이온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때 소위 말하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H가 하나로 합쳐지면 뭐가 돼요? H2가 되잖아요, 2가. 그럼 H2는 뭡니까? 헬룸이에요, 헬룸. 그래서 이 수소 두 분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헬룸을 만들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 수소는. 꼭 화학자가 모르는 거예요. 언소라고 하는 수소. 이것이 바로 창조론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마에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힘의 근원, 창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지금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모르고서는 그야말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내게는. 그 무슨 양식이냐.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리리 지방으로 지금 이동하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6시가 되었어. 여러분 6시면 현대 시간으로 몇 시인 줄 아세요? 항상 어떻게 알았어요? 플러스 6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6시면은 12시 정오인 거예요. 그 정오는 무슨 시간이야? 먹을 시간이에요. 배가 고플 시간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물가가 있어서 잠깐 쉬시면서 피곤하셨어요. 시장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마침 물덩이를 지고 그 우물가에 다가오는 거예요. 옳다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게 좀 물을 좀 다오. 그러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질 않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접종이라 이거예요. 혼혈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섞인 거예요. 섞여. 섞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루살렘에 오지를 못해요. 그들 나름대로 그림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넣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던 자기 조상들 이방인들과 함께 혼혈했던 그 이방인들이 믿던 그러한 바할과 아세라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경멸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말도 걸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다오. 그 여인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그 장면이 쭉 나오는데 여인이 물을 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곧 목이 마르는 것이야. 그러나 내게는 너에게 줄 물이 있어. 그런데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그 물을 그 물을 좀 저에게도 주워서 다시 물길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여인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 네 남편을 좀 내게 데리고 오라. 아니, 저는 남편이 지금 없는데요. 그 말이 맞도다. 네가 다섯 명이나 남자를 거쳤구나. 지금 너하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 예수님. 이분은 선지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을 구하러 온 생명을 주러 온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너희 일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다려온 기다려온 메시아다. 이거야. 메시아.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그분이 바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예요. 내 과거의 일을 꽤뜨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웅게뭅게 그냥 다 모여서 들기 전에 그때 마침 제자들이 돌아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시여 이거 좀 잡수십시오.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유명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바로 그 양식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음식을 좀 드렸는 모양이다. 누가 드렸을까? 그 여인이 줬을까?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배고픔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힘이 바로 그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라. 힘. 여러분 밥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밥심. 왜냐하면 밥은 우리의 에너지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니까.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그 떡 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떡 하고는 차원이 다른 바로 영적인 양식이야. 영적인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음식은 바로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빛의 에너지가 사실은 에너지 힙 열매로서 쌀로서 곡식으로서 이게 전환된 것뿐이야. 사실은 빛의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밥이라는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빛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라는 얘기예요. 사랑해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의 권세 그 능력이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히틀러에게 주신 그 권세도 사실 악한 권세 같지만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힘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릴 것 뿐이에요. 마귀는 그러한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팡사라고 하는 파스칼이 이렇게 썼어요. 힘이 없는 이러한 능력 힘이 없는 정의 이것은 무능이라고 해요. 무능 정의롭기는 한데 힘이 없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의를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힘이 있어요. 힘은 힘인데 정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폭력 이라 해요. 폭력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군주가 말이에요. 미래의 계획을 예언한다. 국민들에게. 그러나 그 군주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듣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계획을 말하는데 힘이 없으면 말뿐이면 모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가지고 권력을 지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선언했잖아. 김정은이가. 핵폭탄 이것은 우리의 힘이다. 이거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핵폭탄이 없으면 북한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능력은 이러한 파워라고 하는 이러한 무력을 통해서 강제를 해야 국민들도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독재자 밑에 국민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나라를 평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선한 권력인가 아니면 악한 권력인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 히틀레에게 가스실에 처형이는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러한 시련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탄생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섭리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힘에는 다섯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력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서로 끌리는 힘. 달과 지구가 끌어당겨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강력과 양력이 있고 전자기력 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자기력 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자기력 우리 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용모 추한 용모 이렇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과 양력 이라는 것은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융합될 수 있는 힘이 강력이요. 양력 이라는 것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되고 이러한 힘이 있다는 이것은 과학적인 증명된 힘이야. 또 한 가지 힘은 정보의 힘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활을 쌓았는데 궁사가 100미터를 날려서 샥 가서 맞췄다. 그러면 그 100미터라고 하는 정보가 바로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모든 과학과 이러한 물리학이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유지해도 권력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되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분열되는 게 힘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독재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목회자는 하나님으로 위임받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힘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야. 목사의 말을 하는데 당신이나 잘하시오. 나는 내 뜻대로 할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회가 힘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이 말해요. 교회를 우습게 본다니까. 어차피 세상은 막한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세상이 싫어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한마디 할 때 두렵고 떠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도망치다가 크자 시련을 통하여 고래 뱃속에 있다가 토쳐져서 니누의 성에 가서 3일 동안 보금을 전할 때 회개 보금을 전할 때 왕부터 국민들 모든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재를 뿌리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그 힘이 보금의 힘 말씀의 힘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회개케하고 하나님을 경혜케하는 이러한 교회의 힘이 상실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여러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야. 교회는 하나님의 힘이 움직이는 곳이야.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민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권력을 창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선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를 탈취하거나 선거에 부정을 하거나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그건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명정대한 선거 권력을 창출할 그래야 국민들이 나중에도 이 정권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권력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작을 해버린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가 생기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고 소련과 같은 나라가 되고 나중에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없는 비결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정력이 부르는 길로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가지 않고 어먼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겠습니까?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연화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잘 해다가 나중에 배교하면 그 비참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했을 때 그 결과가 참담한 거 아니에요? 6.25 동난이나 불과 5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라. 저는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참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 관희야 너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해라. 그러면서 직접 활과 흉내를 내면서 궁사가 활을 쏠 때 그 관역을 바라고 0.01 미리라도 틀리게 이걸 관역을 하고 쏘면 거기 가서는 불과 몇 미터가 몇십 센티가 빗나가는 몇 미터가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목표 설정을 아주 세밀하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이게 바로 참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잭 니컬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황제가 있죠. 잭 니컬라우스. 그분이 한 말 중에 중대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골프를 칠 때 그린에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내가 친 볼이 정확하게 그린 깃대 주위에 딱 떨어지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서 요한복음 4장에 너희들은 지금 추수할 때가 아직 네 달이나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라 벌써 밭이 휘어져 있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게끔 했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야를 만났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한 말로 내가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을 가지고 아 그분이 메시야인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전해진 전도자의 말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렇게 하므로 이제는 네가 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을 구세조로 우리가 믿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라. 진리.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전도자의 말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와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힘 이다. 내 목표다. 바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모든 힘의 근원이야.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것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니가 내 피를 마셔라 이거야. 그걸 듣자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 아니 제 살을 어떻게 베어가지고 먹일 수 있나 어떻게 제 피를 먹인다고 말하는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정신병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다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는 지금 현재 밭에 추수할 때 아직 네 달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추수장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야. 예수님은 목자로서 영혼을 구령하는 분이에요. 영혼에 대한 밭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적인 차원에서 볼 줄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기를 바랍니까? 공부 잘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안되는 거야. 자꾸 공부만 잘하고 인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공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사기 칠 수가 있다니까. 돈을 빼앗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공부는 좀 해서 의사가 됐는데 돈에 욕심이 생긴다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돈을 탈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의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양심적이 돼야 돼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살릴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남을 해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남을 병들게 할 수 있다니까. 수많은 친문의 작은 인원이겠지만 아니 치과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맨 치아를 다 빼버리고 충청을 했다고 다 바꿔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건 아주 극도의 소수의 인원이야. 이것은 그러한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그러나 의사나 법조인이나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인준해 준 그러한 직업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양심을 따라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 새 맘을 받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누구나 선생되고자 하는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판단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의 근원이 내가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다.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는 바로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파괴된 것을 다시 역 엔트로피아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은 마귀적 이에요. 질서 있는 것을 파괴해서 무너뜨려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병이 남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병이 나왔다. 이거야. 이것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마귀하고 귀신에 눌려서 생기는 귀신 늘린 병 정신적인 불안 초조 염려 근심으로 생기는 여러가지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들 강박증 편집증 조울증 여러가지 조염병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되돌리는 반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냐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온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든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 주리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암의 병에서 나면 이 모든 질서를 무질서를 무질서란게 뭐해요 세포의 무질서는 병이야 암도 정상적인 세포가 변질된게 암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비정상적인 세포가 암인데 이것을 거꾸로 뒤돌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신유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이 나은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경제적으로 사업에 파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적으로 그야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크리스도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잘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게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기복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면 이거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우선순위죠 첫 단추를 바로 꿰면 우선순위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게 된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이 꿰어진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왔고 병든자를 고치러 온 사람이야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고 살면 다 죽어야 하고 순교해야 되고 다 망해야 되고 이런 착각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함을 입었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 심한 게 생길 수가 있어 네가 병으로 고통당할 수가 있고 네가 가난으로 다시 고통당할 수가 있어 이제는 회복이 되었어 네가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는 네가 잘될 거야 평안해질 거야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돌로 하여금 병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공포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심판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외에 반대는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도족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미혹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거기에 그냥 순식간에 미혹돼서 그냥 속아서 덜컥 물어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노예화가 되는 거야 고통을 주고 그때부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죽이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속의 구분이 없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성스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세상에 말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물론 남을 해치는 직업은 가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다 있다 이거야 그것이 어머니로서 또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남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무슨 직업을 가든지 이러한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대신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남편의 자격이 없다 이거야 주님은 평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 공무원으로서 이 나라가 바라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도에서 일하는 분들 지하철에서 일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환자를 잘 돌보고 그랬을 때 마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저도 아파서 수술할 때 그 막 그 폐물이 차석을 뚫는데 간호사가 나를 꼭 붙들고 기도 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아 얼마나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처서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직장이 바르고 공정하게 세워지고 까다로운 직장의 사장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악한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반드시 예수 믿으라 복음 전하는 거만 하나님의 나라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웃을 대할 때 양신적으로 공의롭게 공정하게 세금 낼 것 정확하게 내고 속이지 않고 대를 속이지 않고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서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자꾸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세상에는 엉망으로 일하고 교회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씀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으려고 할 때 결단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혼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먼저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내 눈을 드리고 내 손과 발을 드리고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참만의 말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만월의 역임을 당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침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범사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에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하고 갇힌 자들을 찾아보는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 간수로서 의사로서 청소부로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바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바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적과 끌이 흐른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주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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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